그대여 날 안아주오 내 마음이 너에게 얼마나 전달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해봐도 내 마음이 사랑이 말을 남길지도 몰라 그대여 이 말 꼭 들어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그대여 날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그대여 날 내 마음이 너에게 얼마나 전달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해봐도 내 마음 사랑이 말에 모두 담길지도 몰라 그대여 이 말 꼭 들어주오 그대여 이 말 꼭 들어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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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날아줘 1, 2, 3, 4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도클락과 모던 다락방에서 드럼과 카운을 연주하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리버드에서 슐락베르크 카운을 연주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슐락베르크가 독일 제품인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카운계의 벤츠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음과 고음, 베이스와 스네어의 소리가 구별이 확실히 되고 연주할 때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력들을 담아내기에 좋은 악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들도 무리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에이도클락과 모던 다락방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음악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프리버드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방문하셔서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악기도 그렇고요. 슐락베르크 카운도 여기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